다음 날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여름 스키장을 찾아갔다 자동차로 한 시간만 올랐는데도 한여름에 만년설이 가득하다 하지만 스키장이 안타깝게도 바로 2주 전에 여름 개장을 끝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스키장 주인이 내가 먼 한일을 찾아왔다 한국에서 왔다고 스키장을 열고 리프트를 가동시켜준다 사장의 친구이자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프로스키 선수까지 동행하게 됐다 와우! 이 한여름에 스키장에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를 오를 줄이야 현지 코디네이터도 스노보드를 들고 신났다 리프트가 끝난 이곳은 해발 1350m 이제부터는 설상차로 슬로프 정상까지 우리를 데려다 준단다 청정한 자연에 정많고 순수한 노르웨이 사람들이다 한여름에 설상차로 달리는 노르웨이의 여름만년설이 시원하다 슬로프 정상에 빙하와 만년설이 또 그림같이 펼쳐져 있다 붉은 여름 태양이 무색한 광경 초현실적인 경치다 8월에 눈밭에 눕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프레드가 슬로프를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여름 개장 중엔 비키니와 반바지를 입고 스키를 탄다고 한다 여름 스키는 빙하와 만년설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달씨가 내게 보여줄 곳이 있단다 이곳까지 리프트를 만들 계획이란다 눈이 높고 바위가 드러나 위험하다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두 발에 스키를 달고 태어난다고 할 정도다 게다가 프레드는 2008년 알프스에서 107m 하이점프로 세계 기록을 세운 프로 선수다 깎아지는 절벽을 꼬마 눈사람 아랫배 쓰다듬 듯 쓱 내려온다 자동차로 불과 1시간을 올라왔을 뿐인데 빙하와 만년설을 타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니 금지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나라 노르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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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